제임스 몽고메리 플래그는 미국의 예술가이자 사파가이다. 그는 미술에서 카툰의 영역에 이르는 매체에서 작업을 했지만 가장 그를 유명하게 해준 것은 정치 포스터였다. 플래그는 뉴욕의 페럼매너에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대한 열정을 가졌고 12살의 전국 잡지에 일러스트가 게재되었다. 14세에 라이프 매거진의 기고 작가가 되었고 이듬해에는 처지 매거진의 직원이 되었다. 1894년부터 1898년까지 아트 스튜던트 리그 오브 뉴욕에 입학을 학교를 다녔다. 1898년부터 1900년까지 런던과 파리에서 미술을 배우고 미국으로 귀국하여 책, 잡지 표지, 정치 카툰, 광고, 단품의 스케치 등 수많은 일러스트를 그렸다. 그 중에서도 특필해야 할 것은 처지 매거진의 1903년부터 1907년까지 정기 연재된 연재물 만화 너비낫이다. 1915년 에디슨의 사진과 에들러 로체스터 오버코트 광고를 만들어달라는 칼킨스와 홀드넥에서 의뢰를 받아들였지만 그의 이름이 광고와 연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었다. 제임스 몽고메리 플래그의 묘지, 뉴욕 브롱스, 우드론 묘지의 1917년 플래그는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을 만들었다. 그것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미합중군의 입대를 촉진하기 위해 그려진 포스터였다. 이 포스트에는 언클 샘이 등장하여 미합중국군에서 당신을 원한다 라는 표제와 함께 보는 이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 디자인은 비슷한 포즈를 취했던 키치너 경위 모병 포스터에서 착안된 것이었다. 이 포스터는 1차 세계대전 중에 400만 장 이상이 인쇄되었고 2차 세계대전에서 다시 사용되었다. 이 포스터에 등장하는 언클 샘의 얼굴은 자신의 얼굴을 이용하여 염소 수염을 한 늙은이를 만들었다. 이후 그는 그냥 모델을 섭외하기가 귀찮았다. 고 말했다.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는 자신의 얼굴을 모델로 사용한 그의 기발함을 칭찬했다. 그러나 어떤 설명에 의하면 플래그가 월터 보츠라는 참전 용사였던 이웃이 있었는데 그 작품에서 포즈를 취해준 것이라고 전한다. 절전기에는 플래그는 미국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잡지 사파가였다. 1946년에는 자서전 장미와 벅샷을 간행했다. 일러스터로서 그의 작품은 별도로 하고 플래그는 존싱어 사전트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자화상을 그렸다. 플래그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은 마크 트웨인과 에델 베리모어였으며 그의 잭 템프시 초상화는 현재 국립 초상화 갤러리의 그레이트 홀에 걸려져 있다. 1948년 그는 펩스트 블루리본 매거진 광고에 등장했다. 자신의 뉴욕 스튜디오에서 이재를 놓고 작업을 하고 있고 옆에는 젊은 여자와 잿더리가 있고 펩스트 병이 열려있는 제이스며 두 잔에 가득 채워진 잔이 그들 앞에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맥주 광고였다. 1960년 제임스 몽고메리 플래그는 뉴욕시에서 생을 마감하고 브롱크스의 우드론 묘지에 매장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